이리 와! 어? 아, 어떻게 왔어요? 너 여기 취업했다는 소리 듣고 왔어. 아, 그래요? 누구한테 들었어요? 선우한테. 아... 선우 씨는 어떻게 알았지? 아, 혜주가 말했겠구나. 혜주? 있어요, 제 친구. 아. 저, 이거. 뭐예요? 아, 이거... 손 트지 말라고. 그거 바르면 뜨거운 거 많이 만지거나 손 많이 씻어도 잘 안 튼대. 괜찮대. 고마워요, 정말. 뭘? 내가 사람을 너무 오해했던 것 같아요. 전에 말이에요. 내가 깡패라고 했던 거. 그리고 심하게 말했던 거. 다 사과할게요. 제가 사람을 너무 몰라봤어요. 바보처럼. 아니야. 다 사과할게요. 다 사과할게요. 다 사과할게요. 아무것도, 지금